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. 오늘은 구글 검색 옵션을 활용한 꿀팁 가지고 왔는데요. 보통 미술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. 학생들이 따라 그리거나 색칭을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매번 선생님에게 와서 이 캐릭터 뽑아주세요.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그때마다 이미지 찾느냐고 눈 아프셨죠? 이 방법 하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. 자 저한테 테슬라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왔을 때 이렇게 평소 네이버에서 테슬라 혹은 테슬라 색칠 공부 이렇게 쳐봐도 마땅한 이미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. 자 처음 보는 캐릭터 이런 블리츠 크랭크 색칠 공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왔을 때도 네 딱히 그릴만한 게 없습니다. 자 이럴 때는 구글로 오셔서 테슬라 이렇게 치신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합니다. 자 여기 보이시죠? 네 이미지를 클릭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도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. 크기 뭐 유형 기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. 자 이때 유형에서 선화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만 그려진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이 그림들 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스파이더맨도 한번 찾아볼까요? 네 스파이더맨 선화로만 찾으니까 다양한 선으로만 그려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. 자 이렇게 원하는 그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네 그림판 가셔서 이 사진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프린트 하시면 네 A4 용지 크기의 사진을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간단한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유형에서 클립아트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. 그럼 좀 더 간단한 그림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저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네 클립아트가 더 유용하겠네요. 이렇게 클립아트로 검색하게 되면 아까 선화보다 더 간단한 그림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한 스파이더맨 클립아트를 찾을 수가 있네요. 조금 더 구체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여기 위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추천 검색어를 같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귀여운 스파이더맨을 클릭하면 스파이더맨들 중에서 이렇게 귀여운 그림들로만 구글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. 네 이렇게 귀여운 스파이더맨들 너무 귀엽네요. 이렇게 추천 검색어를 활용하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펭아 자 이렇게 한번 펭수도 찾아볼까요? 자 이렇게 펭수처럼 저작권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검색 옵션에서 사용권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집에서 아이들에게 색칠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용도로 쓰실 때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사용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간단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구글 검색 옵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집에서 아이들에게 색칠 공부를 다양하게 주고 싶거나 하실 때 이 꿀팁을 활용해 보세요. 시간 죽이기엔 역시 색칠 공부죠. 다음 시간에는 찾고자 하는 파일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